야 야 야 야 우리 누나 소리 폭탄 야 고추 때리기 고추 고추 내 부모님 말이야 그럴 수가 고대한 고대한 해를 보여지마 고대한 해마 나참보물이라고 나참보물 나참보물이라고? 누구 보물인데 나참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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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소리 질러지? 어? 넌 시아 닮았다 니 이름이 시아 아니야 시아 난 시아 아니야 넌 소율이지? 나랑 뽀뽀할래? 지금 난 한슬이야 난 누구 닮았어 넌 누구 닮았니? 이세용이구나 아니야 난 전개 전소다 전소? 전개 전소로 낭두 아니야 낭두 이것들이 날 자꾸 화나게 하더니 나도 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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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다 불러야겠다고 지키마 나 나 나 나 나 나 이 팔로 뭐든지 씹어버리 나 어 왜 내걸 던져 왜? 못가서 던져 나 나 나 이번엔 감사합니다.